뭐야 내 발 앞에 베란다 집 하나 있다 2번 2층 기절이고 니 발 앞 확인했고 확인 1번 하나 하나 어딘지 몰라 그거부터 하자 이거 살리러 갈거야 확인 니꺼 핫킬이야 2층에 1층 하나 있다 확인 1점 먹기자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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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 나이스 나이스 발 소리 하나도 안되는거 봐 아 2층 아니었네 우리가 잘못들어 나올 때 잡음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후에헤헤 하나였나봐 하나였나봐 레토나 소리 2번쪽으로 갔을수도 2번 2번 3등 바사야 3등 올려도 돼 앞에 라이딩 넘기면서 3등 올라갈게 아 아 내 손 안 돼 나 살았어 포크 가줄게 천천히 아 천천히 가능 아 내킬 킬 넷킬 넷퍽 터지기 1초 전이었는데 이게 에헤헤헤헤 저 소리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침착한데 이 친구 내려서 바로 DMR 쏘네 라스 엠포즈 어 내 바로 앞에 끝났구나 응 킬 로그가 끊겨있더라 응 펭에 어서 피해줘 어 일단 옥상 타고 있다 오른쪽 응 킬 레토나 이번에 한 명 이거 정렬각 보자 아 봐사봐사봐사봐사 확인하 수판 둘 아 그거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 쪽 넘바 최소 둘이야 MK12도 있다 어 M24 1번이다 M24 기절 나이스 기절 바사야 넘바 B형 빙꼴 2층 하나 빙꼴 2층 하나 빙미버 아 삐리삐리 하고 있는 것 같애 아 핑핑핑 아 이 새끼 일부러 뒤져준다 2번 나무쪽 하나 2번 나무쪽 다른 앤가 내가 너네 모르겠어 나 다짓보러 간다 내가 봐 어 아 이 새끼 대놓고 쓰고 죽어주러 오네 나 깜빡 안 올라갈게 나 올라갈게 나 올라갈게 강나와서 아 아 아 아 아 나 오른쪽 아래 감는거 볼게 볼 수 있는 지형이라서 아 이거 바사야 어 엔 엔 아 이거 2번까지 1번까지 온거 몰라 1번까지 온거 같은데 피 빼라 피 빼라 피 빼라 왼쪽 내밀다 왼쪽 내밀다 왼쪽 내밀다 나 그럼 왼쪽 감을게 이거 아 가운데요 나이스 흥 나이스 지민 뜬 기타 나이스 나이스 HTML 상빈